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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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압버스를 영원히 기뻐디며 지옥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영원히 손길이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왔네 우주의 빛이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간 제압버스 제압버스는 우리 영원을 기뻐디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최압버스 제압버스는 우리 영원을 기뻐디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넘기 마지막으로 주원을 주원을 넘기게 시오리 아멘 다 왔어 주의 말씀 들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찬빛이 지로다 아멘 제압버스는 우리 영원을 기뻐디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넘기게 시오리 아멘 제압버스는 우리 영원을 기뻐디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넘기게 시오리 아멘 제압버스는 우리 영원을 기뻐디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넘기게 시오리 아멘 제압버스는 우리 영원을 기뻐디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넘기게 시오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환란 중에 우리 피난체 되심을 분명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힘과 도움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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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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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며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감자여 선포합니다 예수님 주님 주님 오시는 깨달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감자여 선포합니다 예수님 주님 주님 오시는 깨달음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오늘 예배 받으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받을 빚지 않고 우리 오늘 예배 받으시오 하나님을 원하시오 우리 오늘 예배 받으시오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힘을 받아주시오 하나님의 힘을 받아주시오 우리 하나님의 힘을 받아주시오 하나님의 힘을 받아주시오 하나님의 힘을 받아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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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엄맛나여 성포합니다. 예수님 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관계가 있으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관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해를 이 시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보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다시 보니 뵈니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니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가우세요. 반가워야 됩니다. 우리가 다 증인된 사람들로서 서로 믿음을 복도다 주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주고 또 함께 이렇게 가는 우리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0장, 에스겔 30장, 구약성경 에스겔 30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7페이지 다같이 우리 스크린에 나와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 11년 정월 7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애국왕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그저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국왕 바로를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국사람을 열국가운데로 흩으며 열방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붙이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의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에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그로 들어 애국당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내가 애국사람을 열국가운데로 흩으며 열방가운데로 해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이어서 계속해서 에스겔을 살피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 선지자는 BC 주전 597년경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연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론에 의해서 두 번째 함락이 됩니다 수치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임하는 거죠 보통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 무리 중에서 에스겔이 있습니다 굉장히 수치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겠죠 본문은 그렇게 끌려가는 11년 되는 첫째 달 7번째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을까요? 20절 나오게 되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 11년 정월 7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이 날짜 다 세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언제 바벨론에게 끌려갔고 그리고 그날은 오늘 말씀이면 그날은 어느 날이라고 성경이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어디서 무엇 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 모르시겠지만 버리신 것 아닌가 혹은 너무 어려워서 참으로 신앙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 같이 살피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 뭘 겪고 어떤 감정으로 어떤 일 겪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또 알아서도 안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털 다 세신받아 되었고 또 반대로 여러분 제 어려움을 모르시잖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우리가 살 수 있냐면 사람이 위로해주고 성도의 교재가 중요하다고 여기긴 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오늘 시편 24편 읽었는데 처음에 천지만물 주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신 하나님이 너희가 무엇하는지 어떤 걱정하는지 어떤 모양으로 오늘 금요일에 나왔는지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힘으로 삼으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의지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간직한 성도는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의지하는 것 중요한데 유다는 그러면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아니겠습니까 유다는 언제 망했냐면 주전 586년에 완전히 망했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 거기에 더 근접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다가 완전히 함락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도합니다 또 원하는 게 있어요 마음에 뭐냐면 바벨론의 속국이 돼서 수치를 겪으니까 싫잖아요 그게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 누구를 찾냐면 누구를 찾겠습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으면 제가 오늘 아마 설교할 게 없는데 그리고 아마 다른 본문으로 이어질 텐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을 겪어보니까 자기들이 종살이 하니까 애굽이 바벨론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종살이를 했고 애굽이 보통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해방돼서 나오게 하셨는데 여전히 그 마음을 애굽으로 향함으로 영적으로 종살이가 된 거예요 뭡니까 그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방들의 평판? 저기저기 좋다더라 저기가 널 도와줄 수 있겠더라 그 생각이 든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의지했어요 계속해서 그런 움직임과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이 앞뒤 전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그거 좋아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백성이 그런 건 하나님은 원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당신의 백성은 깎아서 만드시려고 나를 의지하라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 도와줄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지혜가 있는지 아예 그 동화줄 잡지 못하게 그거 썩은 건데 아예 잡지 못하게 내가 애굽을 망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이루어져요 애굽이 망하게 됩니다 자기들을 치리했고 우리가 종살이 했던 강국이라고 했던 그 애굽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그 백성을 사랑하세요 그 백성을 근데 그렇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렵잖아요 하나님 이건 저주가 아닌가 하나님 제가 저거 필요한데요 저 오늘 그거 필요한데요 주님 저 사업 그냥 좀 돼야 되는데 주님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 아 지금 분명히 누가 봐도 아 집사님 저기 한번 연락해서 도움받아야지 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곳인데 갑자기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또 믿는 사람이 생각이 하나님 나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업치인데 왜 덮치게 하시고 그 위에 또 뭘 지으시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내가 팔을 꺾어서 아예 쓰지도 못하게 애굽의 팔을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면 그래야 너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살면서 관계가 끊어지고 물질도 좀 잡히는 게 없고 계획했던 일이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낙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만으로 의지를 삼으면 그 사람은 육적으로는 좀 쇄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만약 그 신앙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호하신 줄 인정하는 사람 대저 여호를 인정하는 일이 온 세상에 퍼짐으로 구원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소망이에요 성경 읽다가 참 많이 위로가 돼요 여러분 제가 42살 지금 이제 많이 늙었어요 좀 많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뭐 참 연배도 많으신 또 성도님도 많이 계시지만 날이 가면서 집안 하나 건사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뭐 다 얘기하면 여러분 너무 놀라실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럴까 봐 잘 나누지 않는 것 뿐이지 우리 인생은 각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보다 더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의 소망 삼는 것 금요일날 나올 수 있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것이 해갈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그것은 주의 깊은 뜻인 줄로 믿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아 얼마나 힘든데도 불구하고 직장생활, 사업, 학원 여러가지 정말 말 못할 일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의지를 삼고 나오는 그 성도 하나님 저는 여러분 잊어버려도 여러분은 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 다 기억하셔서 놀라운 정말 축복의 도구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곡과 같이 또 오늘 본문의 에스겔과 같이 이 놀라운 신앙의 계승이 되어서 여러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이 오늘 에스겔은 나라와 민족이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원대한 놀라운 계획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별것 아니에요 저는 자라나면서 PK로 자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패스터스 키드인데 저는 프로범 키드였어요 그래서 PK로 자라는 게 여기 계신 분도 계세요 PK는 PK 고통은 또 PK가 압니다 이게 자라나면서 많이 듣던 말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별거 아니라고 제 아버지 또 목사님이셨으니까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도 목사지만 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가까이 오지도 말고 난 냄새 난다고 그렇게 아주 레디컬하게 얘기하시는데 지금은 제가 그것이 왜 그러겠는지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오래 사귀다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그것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다 썩어질 것이고 다 멸망할 겁니다 우리가 사람 의지에서 나온다면 여러분 오늘 집에 빨리 가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며 주기도 하시며 모든 것을 운행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엎드러져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진리와 놀라운 이치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인생에 의지할 분은 오직 여우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이제 다 끊어야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니까 막 그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더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저 사람 저렇게 상처받고 저 사람 저렇게 물질에 건강에 관계에 이것저것 다 해도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면 그럴 힘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면 그럴 마음도 주시고 예수님 한번 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셨지만 세상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외골수처럼 혼자서 그건 하나님 또 단위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 같이 하나님만 바라봐서 여러분 나도 구원 받고 남도 구원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름으로 추건합니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보게 되면 구약의 요셉은 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구약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아버지 밑에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든 아니면 들에 있든 심부름을 하든 종살이를 하든 혹 감옥에 있든 칼이 목 앞까지 왔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만 아주 속된 말로 들이떼 팠어요 이것만 잡고 간 사람이에요 더 놀란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건 뭐냐면 요셉은 여러분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알고 계셨어요? 저는 성경 읽다가 알았어요 요셉은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은 목사님 우리 요셉은 이제 얘기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이 사람 보니까 불평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의 뜻같이 주의 뜻이 내 뜻같이 내가 주의 뜻같이 이게 요셉의 삶이에요 요셉의 삶 그가 원했던 기도와 간구랄까 그 모든 것은 사실 삶으로 이미 살고 있던 거예요 굉장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의 뜻이 그의 뜻이 되고 그의 뜻이 주의 뜻이 된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 받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그렇게 귀한 열매가 있는 것이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도 총리가 되어서 그가 정말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나라와 민족을 구원했죠 자기 가족만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내 생명 하나 그렇게 건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남을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분 그 아버지랑 다 오잖아요 자기 그 모든 민족들이 애국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자기 총리된 그 땅에서 이방 땅에서 높임을 받고 자기 조선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요셉 죽은 지사인지 알 게 뭡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 구원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만 바라보므로 반드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세상 살면서 너무 말세지 말해 요셉과 같은 사람은 반드시 나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 가운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너무 귀하잖아요 오늘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런 자들이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 또 미국 정말 영적으로 기갈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귀한 요셉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마을에 농부들이 있었다고 해요 신앙이 있는 농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때를 따라서 은혜를 간구했어요 기도했죠 때에 따라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가 안 내리니까 비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비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비를 주세요 주님이 비를 주셨어요 마른 땅에 비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게 보니까 비만 오는 거예요 농사하면 비만 오면 농사가 망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햇빛이 필요하죠 이제 간구합니다 주님 이젠 햇빛을 주세요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해요 정말 햇빛을 주시는 거예요 햇빛을 주시는데 너무 찬란한 햇빛을 또 주어서 또 꼭 쓰기 잘합니다 이번에는 바람이 불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또 다른 작물들이 수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서 농사가 잘 될 터인데 한쪽 농사만 잘 다는 거죠 또 기도합니다 바람을 주세요 간구합니다 또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곡식의 들이 아주 풍성하게 여러 가지 작물들이 열렸습니다 이제 추수 때가 됐습니다 곡식이 잘 자라났어요 탈곡을 합니다 탈곡에 이제 모든 곡식을 넣어서 탈곡을 하는데 나오는 열매마다 다 갈아진 거예요 알곡이 없어요 알맹이가 다 쭈그러지고 쭉쩍이들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요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알곡이 하나도 없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거죠 어쨌든 신앙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셔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지 않았느냐 내가 다 너희가 햇빛을 구하면 햇빛 주고 비를 구하면 비를 주고 바람을 구하면 바람을 주었다 뭐가 문제 뭐냐 문제냐고 되물으세요 너희가 언제 나에게 알곡을 달라고 했느냐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하라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더 심오한 것은 뭐냐면 그제서에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들이 대상을 구한 거예요 비를 의지한 거죠 하나님은 그냥 피로를 했던 거예요 비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죠 비를 의지하고 햇빛을 의지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구하기나 했는데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의지를 한 거예요 그건 다른 겁니다 성도는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비는 피로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그렇게 믿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비도 구해야 되겠죠 햇빛도 구하고 바람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개인과 가정과 학원과 직장과 교회와 모든 것 전반에 걸쳐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 오늘 애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이거 필요하다는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내가 언제든지 줄 수 있으니 너는 먼저 나를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임재해 달라고 인만의 하나님을 부르지는 그 사람 찾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 건강한 관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참된 성숙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할 때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한 후에야 다른 것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필요하면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알라도 찾고 스님도 물에 빠지면 어우 주여 그런다고 한다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잠깐 그건 의지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제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현상도 물론 되어지는 것 중요하고 우리 가정에 이거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하나님 제가 무엇보다 하나님만큼은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큼은 내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 외양간에 소가 없고 곡식에 소출이 없으며 참으로 열매가 없어서 허덕이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만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이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이야기 잠깐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기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모르셔도 되는데 제가 유나이르 메토리처치 연합감리교회 소속이었는데 제가 글로벌 메토리처치 1원으로 지금 이후 교단 또 다른 겁니다 좀 다른 문제인데 제가 연합감리교회에서 나온 그런 GMC라고 하는 새로운 교단에 그렇게 소속이 완료가 되었어요 지난주에 그 셀티피켓을 완전히 받아서 제가 이제 UMC랑은 빠이빠이 했습니다 이제 아마 거의 얘기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빠이빠이를 하고 여러분 UMC의 특징은 왜 UMC UMC 여러분 모르셔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UMC에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어제 제가 노예에서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자긴 UMC 가고 싶다고 진짜 목사님이 그랬어요 너무 부러워하듯이 얘기했어요 속으로는 부러울 게 아닌데 왜 목사님이 부러워하시냐면 UMC는 평생 직장이 보장이 돼요 파송제라서 어디든지 제가 목회를 조금 어렵게 하거나 문제가 있어도 파송은 정규직이죠 공무원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연금이면 연금 의료보험 사택 이런 건 다 보장을 해줘요 UMC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기도 어렵지만 들어가기도 제가 처음 얘기하지만 영어로 해야 되고 미국 제가 전혀 모르던 그런 곳이고 한 번 가면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참 인간적인 거죠 왜 그렇게 시작됐냐면 목사님들이 생계 때문에 여러 가지 하다가 목회에 전념하지 못할까 봐 좋은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타락해져서 이것이 무엇이랑 맞물렸냐면 동성애랑 동성애를 찬성하는 여러분 저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랑 다 아시잖아요 제가 그거 견딜 수 없죠 그래서 나오기로 결심을 하고 다 했어요 거기 있으면 제 친구 목사님들 다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지내던 모든 분들 다 거기 있어요 제 혈육 고륙도 있어요 제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제가 정제하거나 그럴 마음 전혀 없고 제가 제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 떠나야 됐어요 익숙하고 보장되고 제가 없는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데 제가 나와 보니까 연락이 한 통도 없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남남이 됐어요 그래서 저랑 가까이 하면 그분들한테 안 좋거든요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런 교단이니까 자기들 반대하고 동성애 우리가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거리끼고 그렇게 불편한 관계가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어느 때보다 자유하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거기 남아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제가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 돌아보면 부끄럽고 그런 인생 많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는 못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 사려고 했다고 그 말 절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럼 Who are you? 넌 누구냐? 라고 물으실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 제 개인적인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도저히 그건 안 되겠는 거예요 제가 빌어먹고 속된 말로 잘못되고 제가 택시 운전도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버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게 다 괜찮은 것 그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 어느 때보다 하나님 의지하고 제 마음이 편한 거예요 제가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내가 의지할 뿐이라는 것을 이상하게 이상하게 그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잘했다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결단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 신앙을 주시고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 있을 때 오히려 걱정이 많은데 지금은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만으로 의지한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제가 살의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제가 가장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극단적인 상황이긴 해요 제 상황이 그러나 살면서 우리가 관계랄까 또 사업이랄까 또 여러 가지 물질이랄까 건강이랄까 관계 여러 가지 있죠 그게 다 깨지고 붙잡을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의지함을 여러분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입니다 그거 구하라고 하시는 그때가 아닌 것 같아요 말씀 읽어보면 그때가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컨벤싱가 하나님을 우리가 설득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남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컨벤싱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컨벤싱하는 삶을 보여줌으로 요색과 같은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아버지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건 결국엔 우리의 구원에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에스에게 주신 그 말씀은 수천 년 전에 그 말씀으로 머물게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사정 모르나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잡고 싶은 게 있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정말 화가 나거나 그런 일이 있다면 내려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는 사실 주님만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했던 그때가 언젠지 그때를 한번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못했다면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부서진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상한 걸 때 꺾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에 나타나신 그런 말씀이죠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런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경 읽다 보니까 롯을 구해줬어요 롯을 구하면서 소돔 왕도 구해주니까 소돔 왕이 고마워서 재물을 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절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 물질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때문에 복받은 게 아니고 사람으로 인하여 복받았다고 할까봐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정말 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공력이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반드시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를 다 뒤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나에게 곡식의 소출이 없고 관계가 끊어지고 건강이 어렵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이여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구하지 못했던 지난 과거를 용사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오시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크신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거룩하신 성령이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건반 좀 켜주실까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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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여 Mullin術 бог 6zaniddar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렇지 못했던 우리 과거를 용서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찬양합니다. 손들고 주를 바랄다 성령님이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님이요 이 시간 오셔서 우리 가운데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시고 변하받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지난 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애국 백성을 의지하며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을 구하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원했던 것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바랬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며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대적 요하를 인정하며 아버지 세상 가운데 가득하여 아버지 온전히 주님은요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던 과거를 아버지 주님에 내어놓으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우리 의지와 우리 모든 아버지와는 전존재를 드려 주님께 영원없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 삼치 않은 아버지 불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시간 성령이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옆에 나와 주님만 의지한다고 주님만 아버지 필요하다고 아버지 세상의 방백과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마치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도 메시아스를 심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한테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게레 아버지 환생과 같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불러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불러오 세상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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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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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세상에 가진 것들을 아버지 세상을 아버지 의지했던 아버지 우리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나 우리 삶에서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주시는 이 모든 시련과 환란과 고통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버려졌다 생각할 때 아버지 소망없다 생각할 때 하나님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보일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이 오늘 되게 하시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세상의 유혹시험이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영적인 무기입니다 의심이 올 때 또 불신이 올 때 불편과 원망이 될 때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은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것 우리의 어떤 계획 여러 가지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무기들과 영적 유산들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입게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허리띠 뛰게 하시고 의의 호신경을 갖게 하시고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의 검 내 감정이나 내 계획이나 나였던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모든 것을 실천할 때 열매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하나님 나의 위축된 영혼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게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거짓과 속임수록 거짓과 속임수록 가득 찬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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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의 전쟁의 나에게 주님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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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을 내고 찬양 전쟁의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의 성령의 아버지님 우리 주의 몸으로 풍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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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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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오신경을 갖게 하시고 병원의 보험의 신을 신게 하시고 믿음의 보험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증거를 쓰게 하시며 성경의 말씀에 몸으로 살게 하여 주옵여서 아버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여 주옵여서 우리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여서 시기하고 엎냐고 질투하고 아버지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 나아가 있을 거로 주시옵여서 역사에 오시옵여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에 오시옵여서 주님도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오시옵여서 아멘 아멘 주여주시기 역사에 오시옵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놀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 있을 거로 오시옵여서 하나님 주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주여주여 역사에 오시옵여서 오 주여주여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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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역사에 오시옵여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이 욕과 시험이 있을 때 미움과 탐구과 원망과 시기가 있을 때 아버지 하나의 핍박이 고말라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나님 역할을 고생하여 주옵소서 찬양했습니다 나의 믿음 죽게 있네 나의 믿음 죽게 있네 십자가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되어 죽게 해서 우리를 죽게 해서 우리를 순이게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예수 할렐루야 나의 믿음 할렐루야 십자가 능력 십자가 능력 십자가 능력 십자가 능력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신이게 하셨네 하셨네 아멘 나의 능력 주여 내가 믿음을 주님께 보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죽게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아멘 주여 이 시간 나의 믿음을 아버지 견도해 십자가 능력 십자가 능력 하셨네 주여 내가 십자가 능력 주여 내가 십자가 능력 십자가 능력 십자가 능력 나의 능력도 나의 계획도 나의 소망도 나의 믿음도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쥐어 덮어주시고 믿음도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이 되어 주님 나의 교만을 물리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아버지 하나님 부당을 가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고백을 드려오니 영광 받으시고 나의 믿음을 가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할렐루야 십자가 능력 십자가 능력이 되어 영광 되었네 예수가 승리케 하십니다. 주님 나의 모든 통황과 나의 모든 아버지 불신앙이 다 무너지고 온다니 예수의 믿음 가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이 시간 오시옵소서 십자가 능력으로 오열의 피로 깃게 깨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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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 것들은 같이 서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시는 은혜 일으키시는 은혜 긍정적인 은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원은 이 모든 불신앙과 모든 부족한 것들은 다 사라질 저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을 알고 주님이여 그대로 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더서 하나님의 어떤 환란과 시험도 반드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버지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더서 하나님 사망에 그 아버지 손은 활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그런 놀라운 고백 아버지 마귀를 대적하는 마귀를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귀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더서 하나님의 전신각주 취하는 아버지 귀한 인생 되게 하시고 예수 아버지 대장되신 예수 뒤에서 아버지 십자가 군병되어서 주님을 쫓을 때 아버지 주어지시는 순전자를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치며 아버지 부활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더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계획이 있고 원함이 있습니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더서 분토만도 못한 그 자존심과 잘못된 계획과 잘못된 아직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만 서게 하여 주시옵더서 그런 일이 없고서야 어떻게 이 교회를 받아달라고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우리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영광 받아 수옵더서 더 큰 환란을 허락하여 주시옵더서 그것 때문에 예수로 돌아갈 수 있다면 주님이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더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악법이 횡행하고 주의 아버지 믿는 사람들도 서로 돌보지 않으며 아버지 신앙 안에서 살지 않는 이 세태가 아버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주님 희망을 가지고 예수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아버지 대장 되신 예수님 십자가 볼마 의지하면서 겸손히 머리를 조아려 주님이여 마침내 주님 그 고개를 들어주실 때 하나님께 아버지 모든 것을 드렸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경배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더서 교회 세우신 모든 질서와 직분자를 기억하시고 모든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까지 다 마음을 오르만지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더서 십자가 보혈로 회복하게 하시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이 버리고 아버지 환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솜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신앙 구원받고 남도 구원하는 귀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더서 예수님께 모든 영광 드리오며 예수 그리조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십자가 보혈로 돌아가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실 다민조 기도에 참석을 했어요 우리 단임 목사님과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여서 히스패닉 분들도 오시고 중국분들이 오셨어요 특별히 너무 도전이 됐던 것은 중국분들이 박해받는 분이 오셨습니다 피터 목사님이라고 그런데 간증을 나눠달라고 했는데 말씀만 읽어주고 끝나셨어요 정경 말씀만 그대로 된다는 그분이 믿는 거에요 이사회에서의 말씀을 빛을 비추게 되고 하나님이 높은 산 가운데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라는 간증이 그렇게 강력할 수가 없던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들 때 선교사님들 와주셨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중보하면 중국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일본도 살아나고 러시아도 살아나고 우크라이나 여러분 너네 할 것 없이 다 보혈의 피로 일으켜 세움받는 죄가 용서되고 자백하고 예수 그리토의 사람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대저 여호와를 인정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하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도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육신들이 다 일어나고 하나님 만나고 귀하게 쓰임받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 세상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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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위대한 일을 감사하세 오주의 진실하신 그 사람 온 땅과 온 땅만을 위해 온도 영원하신 이름 다주의 그 신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주님을 전합니다 다주의 그 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해가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주의 진실하신 그 사람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신 주님을 전합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맥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의 맘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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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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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자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히 드러나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히 드러나가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다주의 끝인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다주의 끝인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아들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아들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들 때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열방을 깨우시고 회복시키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눈동자 같이 살피시며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열방을 구원할 때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아버지 닮아 아버지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물질에 회복 있게 하시며 아버지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한 것들을 싸매어 주시며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역사하심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군묘 찬양요회를 마칩니다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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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